안녕하세요. 유재병 씨가 문자 보내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광고 나가기 전에 하실 때 김세윤 님 안 나오십니다. 하실까 봐 잠시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나왔습니다. 자랑스럽게 나오셨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뭐 하셔야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번 주에 영화가 많아요. 매주 많이 개봉합니다만 이번 주 개봉작이 특히 괜찮은 게 많아서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지금 극장에서는 겨울왕국2가 아마 거의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상영관이 글쎄 스크린 독화점 문제가 할리우드 영화만의 문제도 아니고 겨울왕국2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배급에 극장까지 하는 대기업 수직계열화의 스크린 독화점이 어쩌면 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가면 무슨 pb 상품 있잖아요.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생수 같은 거.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진열대 앞에 쫙 놓고 내가 사고 싶은 다른 브랜드의 생수를 어디 구석에 놓거나 어디 직원에게 부탁해서 해야만 창고에서 갖다 주거나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시스템이라면 제일 잘 보이는 진열대에 놓은 그 상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끝끝내 나는 이거 마쳐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서 마치는 분도 있긴 있죠. 보통은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관을 많이 배정한다고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 스크린을 많이 잡되 인기 있는 영화는 한도를 정해놓는 건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겨울왕국2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 그런데 이게 배급사의 선의에 기댈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상을 확대할 수 없게 하는 조치는 꼭 필요하다는 걸 이번 주에 절감하는 게요. 이번 주 작품이 정말 괜찮은 게 많은데 아마 관을 다 찾기 힘들 것 같고요. 몇 편만 먼저 짧게 소개하고 오늘 영화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주에 음악 다큐 두 개가 더 괜찮은 게 개봉이에요. 음악 다큐멘터리. 특히 이거는 배철스 음악 기쁘고 청취자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작품인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아레사 프랭클린의 1972년 녹음 실황을 그린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물론 이걸 본다고 아레사 프랭클린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는 힘듭니다. 그냥 실황 장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만 아레사 프랭클린이 어떤 가수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음악 다큐멘터리고요. 대단한 가수라는 건 알 수 있죠. 저는 이런 가수패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제가 종교가 없습니다만 심지어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공연 실향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고요. 또 하나 한국 밴드 술탄 오브 디스코의 다큐멘터리. 슈퍼디스코도 이번 주에 개봉하거든요. 슈퍼디스코. 이 작품 재밌어요. 재밌고 사실은 음악도 워낙 좋고. 이 친구들 자체가 재밌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관객과에 대해서 진행했는데 정말 재밌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밴드가 워낙 재밌다 보니 음악도 좋고 다큐도 재밌고요. 또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두 편만 말씀드리면 크롤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한류도 오락 영화로 딱 보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플로리다에 집에 사는데 허리케인이 와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물이 들어오는데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강에 사는 악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크롤이라고. 흔히 말한 이렇게 쪼는 맛이 있는 조이는 맛이 있는 그 영화가 크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편은 사실 마지막까지 오늘 이걸 소개할까 말까. 오늘 소개하는 작품과 마지막까지 결혼 작품이 바로 허슬러라는 작품이거든요. 허슬러. 이게 제목만 들으면 허슬러?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이러시겠지만 새로 나온 영화고요.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일종의 한탕. 여성들이 한탕.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주로 이제 도둑들 같은 영화, 케이팝 무비라고 부르죠. 그런 장르의 영화인데요. 일단 영화 재미있고요. 제니퍼 로페즈, 완전 반했습니다. 예전 제일로가 나오는군요. 제니퍼 로페즈가 정말 카리스마 있는 여성 중공으로 나오는데 여성 간의 관계도 멋지게 그려내고 있고 일단 오락 영화로도 훌륭하고요. 이런 작품들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집이야기라고 하는 한국 작품이에요. 집이야기. 네. 사실 작은 규모의 영화이고요. 상영관도 많지 않겠지만 제가 최근에 하반기 들어와서 한국 독립영화를 소개한 횟수가 좀 많아지는데 제가 느끼기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등장한 한국 영화들이 제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한 편이 바로 집이야기고요. 이거는 보도자료 자체가 이렇게 집 모양으로 만들 정도로 아주 제목에 충실한. 그래서 제목 자체가 집이야기. 이건 결국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어 제목이 더 재미있어요. I am home. 아, 그런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영어 제목은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거든요. 이건 정말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집이라는 게 우리말에서는 집이라는 말로 한 단어로 이야기 되지만 영어 제목처럼 집은 home이기도 하고 house이기도 하죠. 결국 이 영화는 house를 소재로 home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영화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0살 주인공 은서라는 주인공은 신문사 편집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계속 썩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이사를 가게 되는데 결국 할 수 없이 잠시 짐을 빼서 예전에 자신이 살던 지금은 아빠 혼자 살고 있는 되게 낡은 오래된 집에 잠시 머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고요. 아버지 진철이라는 인물은 열쇠공이고요. 창문도 없는 낡은 집에 혼자 살면서 사실은 가족과도 거의 교류가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실은 서먹서먹해진 아빠와 딸이 한 집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혹은 깨달아가는 서로의 마음을 그린 영어 집이야기라는 작품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뭐라고 느꼈냐면 이 영화 되게 좋다. 딱 하나 빼고 다 좋다. 제목 빼고 다 좋다. 저는 제목이 좀 심심하지 않은가. 이게 이번 주처럼 이렇게 수많은 영화들이 개봉해서 서로 악착같이 상영관 하나를 확보하거나 관객 한 명을 더 확보하려고 악착같이 겨루는 와중에 집이야기라는 제목은 너무 느긋한 제목이 아닌가라는 불만은 갖고 있고요. 아예 영어 제목을 썼으면 어떻을까요? I am home. 아니면 내가 집이야. 내가 집일세. 그렇죠. 이거 어떨까요? 전세월세 내가 집일세 같은데요. 약간 이게 뭔가 좀 심심한 제목이 저의 유일한 불만이고 반대로 말하면 사실은 그거 외에는 거의 불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불만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나리오가 좋았다는 뜻이고요. 시나리오가 탄탄하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런 특히 작은 규모의 영화에서 좋은 시나리오라는 느낌을 주는 작품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간 단편 소설 한 편을 읽은 듯한 느낌을 주는 그 정도의 완결성을 가진 이야기일 때가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상업영화 진영에서 개봉하는 많은 영화들이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시놉시스의 근거에서 찍었다는 느낌을 갖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 있죠. 갈비를 시켰는데 갈비 뼈가 거의 대부분이고 살은 이만큼 붙어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 그래서 약간 그런 데서 느끼는 불만족이 이런 집이야기 같은 이런 좀 촘촘하고 섬세하게 써내려간 시나리오를 보면 제가 오늘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홈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음악을 한 곡 드릴까요? 음악 그냥 이 영화에서 연상된 노래 한 곡 가져왔고요. 단지 세상의 끝이라는 자비의 논란 감독의 영화 오프닝에 나왔던 곡인데 이 곡은 가사도 그리고 제목도 이 영화랑 어울립니다. 까미유의 홈 이스 웨어 잇 헛트. 집이라는 곳이 그렇게 따뜻한 안식처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노래입니다. 자, 까미유의 홈 이스 웨어 잇 헛트 듣겠습니다. 자, 까미유의 홈 이스 웨어 잇 헛트 듣겠습니다. 자, 까미유의 홈 이스 웨어 잇 헛트 듣겠습니다. 음악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까미유의 홈 이스 웨어 잇 헛트 듣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것만 말씀드리면 영화 집이야기에 이 곡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냥 제가 골라온 곡이고요. 영화 분위기에 맞추려면 사실은 프리실라 안에 파인드 마이 웨어 잇 헛트 같은 노래가 어울릴 텐데 제가 프리실라 안을 너무 자주 소환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자제해서 까미유의 노래를 한번 골라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윤상숙이라는 작가분께서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역시 살집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사 다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새해 봤대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지. 34년 인생 중에 24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대체 나는 24번 정착하려고 갔다가 24번 결국 떠났다는 이야기인데 나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다 이제 문턴부터 중간에 사이사이에 뭔가 좀 서로 양쪽이 시기가 안 맞으면 그 시기 동안 본인이 살던 지금은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머물 때가 있었는데 자신이 떠난 뒤에도 부모님 집에는 자신의 공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의 방을 굳이 치우거나 다른 걸로 채우지 않고 그런데 반면에 자신이 사는 집에는 부모님의 공간 같은 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를 집이라는 걸 키워드로 풀어간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고요. 이걸 박재범 감독이라는 신인 감독이 장편 데뷔작으로 만들었는데 연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눈여겨볼 감독님 같고요. 이 주인공 은서를 연기한 건 배우 이유영 씨. 저는 이유영 배우의 얼굴을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이 깊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깊은 게 아니라 얼굴이 깊다고 느끼거든요.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도 뭔가 겉으로 보이는 이 표정 안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서 주목하게 되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 힘을 가진 배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네.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그런 얼굴을 가진 배우라서 이 영화에서도 역시 매력적이시고요. 그리고 아버지 역할은 강신일 배우가 연기하는데 강신일 씨. 이 두 부녀의 관계가 좀 재미있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신문사 편집 기자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그러죠. 누가 요즘 종이신문 보냐라고 말하는 그 종이신문의 편집 기자예요. 아버지는 열쇠공이에요. 누가 요즘 디지털 도어락이나 카드키를 쓰지 누가 요즘 열쇠를 쓰냐. 그걸 말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열쇠를 만드는 열쇠공으로 등장하거든요. 세상에 열지 못하는 문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열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설정이라서 이 두 직업 설정도 재미있고요. 영화가 차근차근 차근 영화를 쭉 따라가다 보면 뭉클뭉클한 순간을 만나게 되고요. 약간 영화 끝나고 밖에 나오면 계절은 겨울인데 마음은 봄이다 싶은 느낌을 주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집 이야기가 그런 작품이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고정희 시인의 시집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시 제목이 인상적이라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저는 이 말이 딱 떠오르는 영화였어요. 집 이야기가.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고정희 시인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라는 시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나가기 전에 5007번과 또 박준영 씨 이런 분들이 I am home은 나 집에 있어. 나 집이야. 이런 뜻이지. 내가 집일세.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웃자고 재미나게 그렇게 한 건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네. 저 집에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곡은요. 역시 그냥 영화에는 나오지 않고요. 영화에 흐르는 곡을. 영화에 흐르지 않는 곡을 그냥 제가 한번 붙여봤고요. 콜드플레이의 데디. 영화가 결국 아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이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MBC 자료실에 아직 음원이 없길래 아까 부랴부랴 음원을 신청해서 따끈따끈한 음원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새 앨범에 있는 곡이거든요. 네네. 콜드플레이 데디.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